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. 네, 여름에 많이 덥잖아요.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. 더울 때 생각나는 시원한 국수, 냉면도 생각하셨겠죠? 냉면은 다음에 촬영해서 올릴게요. 얼음을 띄워넣은 시원한 국수에 통스팸, 요즘에 스팸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영상 보니까 다 통으로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통스팸 준비해봤고요. 거기에 이제 군만두, 햄까지 해서 같이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게 드셔야돼! 그니까 정말 맛있어. 음. 정말 맛있어으이. 오늘 meer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었어요.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아삭한 맛 아삭한 맛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속은 아주 좋은 라면이에요 정신 안에서 먹으니까 머리카락이 생각나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우꽃은 중voll에 넣어서 맵다. 반최부터는 그릇을 얇게면서 멍게때문에 넣어두는 맛이에요! 지금까지 먹으면 더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찹쌀떡 너무 맛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구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